이 시간이 아닌데 아마 걔네들이 비행기가 지금 시간이 밖에 없는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한국말로 해인게 거기서 출발할 때 내가 원래 한 시간 이상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잖아 네 어이구 어이구 잘생긴다고 플라잉 넘버가 몇번이었어요? 몰라 아 이 기초새고 아 타고 안되지 모르겠네 아 잘 왔으면 됐지 그러면 이리와 이리와 거기 가지마 그냥 이리와 얘는요 얘 둘은 걔를 무서워해요 걔를 타 깜짝 놀랬어 여기 나와있네 파이팅 나 장난실려고 이녀석아 그냥 그냥 장난실려고 참 순진하네 순해요 지금 지금 뭐야 장갑으로 내려가는데 맞죠? 지금 찾고 있어 동화는 진직 쫌 해놨는데 얘는 안가들 1시간 50분이나 언제 온거네 거기서 7시 50분에 출발했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6시 출발한거 아